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21년 10월 학평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적당한 난이도에 적당한 문제 같습니다. 문제 좋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딱 좋은 문제 같아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gx는 절대값 x-afx가 있고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요. gx의 극대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2일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fx는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머시기의 형태가 될 거라고. 근데 gx라는 녀석이 x-afx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한 번에 풀려고 하면 힘들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녀석을 hx라고 잡을게. 누구를? x-a 곱하기 fx라는 녀석을요. 그러면 이 녀석이 몇 차니까? 2차니까요. 이 전체의 녀석은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죠? 3차 함수가 되는 거거든. 3차 함수. 그때 이 fx라는 녀석은 그는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조차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서 가야 될 거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 fx가 0되게 하는 녀석이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를 나눠서 진행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0되는 지점을 한번 본다면요. 첫 번째 얘가 만약에 fx가 0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얘 그래프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따라져 있을 거고요. 그는 몇 개만 갖고 있어야 되죠? 그는 한 개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는 a일 때 한마디로 첫 번째. 여기에 a가 등장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런 형태 등장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얘가... 아니 됐어요. 뭐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요. 여기 hx에 뭐가 있냐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x는 3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인데요. 얘가 절대값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꼬랑지가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이 될 거라고. 한마디로 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은요. 미분 불가능이랑 상관이 없어요.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이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아 그럼 a가 3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a는요. 3보다 작은 실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와 어느 정도 감이 왔겠죠. 아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어떻게 어렵게 생각을 했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결국 절대값이 붙었을 때 뾰족점이 등장할 텐데요. 이 근에서는요. 뾰족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근이 하나 확정이 돼 있거든. 누가? x는 a에서요. 0이 되는 걸 확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3보다 작은 애거든. 뾰족점은 3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얘가 뾰족점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일까요? 이 x는 a가 무슨 근으로 등장해야 된다? 중근으로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접하는 구조를 따라서 그 지점에서 절대값의 의미가 크게 미분계수에 있어서 기울계에서 크게 의미가 없어져야 될 거고 추가적으로 x는 3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혼자서 근을 갖는 x는 3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결국 몇 차방정식이야? 3차방정식인데 a라는 녀석이 근을 갖잖아. 끝. fx는 x-3을 갖고 있어야 됐을 거고요. 그리고 x-a를 추가적으로 근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hx라는 녀석은요. x-a의 제곱 곱하기 x-3이 될 거고 그래프의 계형을 한번 유추해 본다면 접하는 구조잖아. 언제? a에서 접해야 되고 3에서 그냥 만나야 됩니다. 근데 a는 3보다 작거든요. 따라서 그래프의 계형은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3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여기서 접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접한다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3이 되니까 a가 3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hx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되겠다. 그럼 절대값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샤안 빡!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왔습니까? 어, 좋아요. 자, 그러면 뾰족점은 여기서 등장할 거고 여기서는 뾰족점 등장하지 않네요. 그럼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와 있었냐면 gx의 극대값이 32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gx의 극대값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말은요. hx가 뭐일 때? 극소일 때가 32가 아니라 마이너스 32다. 여기가 32이니까 원래의 함수 입장에선 마이너스 32였다라는 거죠. 이 녀석의 무슨 값이? 극대, 극소값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선생님?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얘 미분해서 진행하는 거. h'x는 2x-a x-a 플러스 x-a의 제곱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x-a로 묶어버리니까 x-a의 3x-a 미안해요. 마이너스 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a에서와 x는 3분의 a 플러스 6에서 극값을 갖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여기니까 아, 여기 노란색 지점이 3분의 a 플러스 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암기를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원래 이거 암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2학년도 수능 시험지를 보면서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 제일 어려운 22번 문제를 보면서요. 아,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무슨 관계죠? 어떠한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접하는 구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따단 극값과 극값의 거리를 2라고 잡는다면 이 지점에서 이 다음 근까지의 거리가 1이 된다. 2대 1이라는 비율 관계가 있었고요. 비율 관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암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 여기가 a였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를 몇 대면 2대 1 내분하는 지점이 극속값의 위치가 될 거고요. a랑 3을 2대 1 내분하니까 3분의 샷 6 샷 a 3분의 a 플러스 6이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게 찾은 거야? 미분 안 하고 찾은 거죠? 얘는 미분해서 찾은 건데 얘는 미분 안 하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대 1의 비율 관계는요.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문제는 끝났죠. h의 3분의 a 플러스 6이 얼마?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대입하니까 h의 3분의 a 플러스 6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그럼 3분의 a 플러스 6 마이너스 a니까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되겠지.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었거든요. 3분의 a 플러스 6의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a 마이너스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 그런데 이 녀석 보니까 얘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얘랑 똑같이 나오거든.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를 뭐 했죠? 제곱을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4 곱하기 3분의 a 마이너스 3의 3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된다. 빰 빰 하니까 마이너스 8 따라서 3분의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a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4였고요. fx가 뭐였냐? fx는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3이었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이었거든.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다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정답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네요. f4는 7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앞에서 뭔가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막 분류도 하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분류 과정은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절대값 얘가 3차인데 절대값을 작용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건 뾰족점이 등장했다는 거고 그 지점은 뭐가 돼야 되냐면 0 원래의 함수 절대값 되기 전 상태가 0이었다 라는 걸 캐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아, 근데 0되는 지점이 이미 보이는데요. 근데 걔는 3이 될 수 없어요. 아, 0이 되는데 절대값을 작용해서 미분의 영향을 안 끼치려면 미분 불가능해지지 않으려면요. 그 녀석은 접하는 구조 완전제곱식 중근의 형태를 띄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그냥 보자마자 했을 거예요. 아, fx는 x-a, x-3이구나. 그냥 바로 쓰고 갔을 겁니다. 바로 쓰고 짜자작 진행하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뭐가 짜증나요? 계산이 조금 짜증나는 구조가 있었죠. 미분해서 극값의 위치를 찾는 거 또는 2대1이라는 비율관계를 공부를 하셔서 아, 이거 기억하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접하는 구조에서 극값과 극가가 2라면 그 반대쪽 근까지의 거리는 1이다. 미대2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 극소값의 위치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원래 32라고 알려줬지만 실제 하는 값은 마이너 32다. 그래서 h값 찾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식 전개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음 설명은 길게 했지만 그래프 개형 설명은 길게 했지만 조금 숙탈되고 기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구조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어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수능 기출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와 이런 걸 어떻게 풀어 라고 당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꼭 이 문제는 완벽하게 숙다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F4는 7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랍